안녕하세요 오예에요. 저는 오늘 나트랑 여행을 왔는데요. 명품샵이 괜찮은 이미테이션 가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하려고 왔습니다. 이름은 스카이샵이고 구글 편점도 굉장히 높더라구요. 지금 방문해서 매장 안을 살펴볼게요. 1층 한쪽면에는 이렇게 의류가 여러가지가 있구요. 이렇게 한바퀴 둘러보면 이렇게 세련되고 멋있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장이 1층과 2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2층에는 이런 게임 파트에 여러가지 선택의 입구가 있구요. 고기발리의 양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붐비는 시간이 싫어서 아침에 일찍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매장을 둘러보려고 왔는데요 한산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쇼핑하면서 꿀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제품 진짜 예쁜 게 많아가지고 저도 와이프 뭐 사줘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매장 둘러보고 있는데 직원분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가격이랑 상품 설명 좀 들어볼게요 여기 루이비통 매장에 요거 얼마에요? 저거 180만동 180만동이요? 그럼 180만동이면 얼마에요? 한.. 180만동이면 한 5만원 정도네요? 9만원 아 9만원정도인가? 9만원정도 잘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잘나가는거 추천좀 해주세요 네 그나마 이제 아 요거요? 브랜드 어디꺼에요? 이거는 발렌티노입니다 아 발렌티노요? 되게 빛난다 네 최상급이에요? 네 요건 가격 얼마에요? 420만동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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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돈 21만원정도에 한 21만원정도에 추천해주세요 네 이거 지금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에요? 네 샤넬이네 오 이쁘다 얼마에요? 이건 350만동입니다 350만동? 그러면 한 18만 5천원인가? 17만 5천원? 네 17만 5천원 안에도 이렇게 샤넬 로고 있고 대상지 되어있고 최상급은 캐비어예요 저도 한번 만져볼게요 재질이 뭐에요? 캐비어예요 캐비어? 오 캐비어면 상어잖아 이거는 램스킨 램스킨? 이건 냥 재질이 좀 다르네요 네 이게 더 이거 지금 300만동입니다 한국돈 하시면 15만원이요 이거 새까도 베이직에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디스크요 아아 디스크요?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지금 140만동입니다 140만동? 7만원 괜찮다 디자인도 예쁘고 요즘은 이거 이것도 잘나가요? 아 이거 잘나가요? 네 나도 하나 살까? 나도 하나 살까? 그 중에서 어느게 더 나아요? 이거 훨씬 나요 이거 훨씬 나요? 네 승자를 찍어볼게요 이건 얼마? 이건 얼마에요? 비용돈 140만동입니다 7만원 7만원? 네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